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서문직의 일부를 인용해서 저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 가던 길을 멈춰 선다고 한다. 말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도 가끔 그런 인디언들을 기억하려고 한다. 함께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나의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달리기만 하던 나의 마음을 잠시 멈추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박수와 응원의 힘이고 이 자리를 빌려 감히 염치 없는 사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이라이트가 필요하겠죠? 무슨... 아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강 회장님을 비롯한 모두의 앞에서 정확하면서도 무겁지 않게요. 정치하는 아비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으면 저희 딸이, 저희 딸 지인 혜림이 결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왕 박수 쳐주신 거 사랑하는 저희 딸 옆에 든든하게 있는 제 예비사의 강인 그룹의 강재욱 군에게도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als 한글자막 by 한효정